마사오와 죽돌이의 아와냐고 기술자 어떻게 몸은 좀 괜찮아졌어? 안 괜찮아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를 한 항아리를 쏟아 거짓말하지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한 항아리를 어떻게 쏟아 평소 네가 지금 나랑 안 읽고 지낸 지 몇 년이냐 이제 한 8년 9년 됐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본인이 말하고 있잖아 웃기잖아 그래 저 텔레그램으로 올렸다 몸살 감기로 인해서 업데이트 조금 늦춰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어 사람들이 걱정을 해 어부나이님 클럽에 마사오님 쾌요를 바란다고 많이 올라오고 되게 신기하더라 신기하지 않아? 아이피를 추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마누라, 손희동사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요 막 보면은 마사오 중후군에 후달리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클럽에 좀 들어가서 봐 맨날 나만 봐 그럼 뭐하냐 우리가 팟캐 순위가 못해도 15위 안에는 들어야 광고도 좀 붓고 돈 좀 받고 돈을 받아야 할 맛도 나고 이럴 텐데 개풀 그런 것도 없는데 돈도 안 되는 댓글 뭐 클럽 거기 해갖고 마사오 화이팅 힘내요 배 어쩌라고 청자랑 소통하는 마수로 그 응원해주는 마수로 하는거지 그래? 어쨌든 빨리 순위가 올라야지 순위가 이게 보면 딴거 다 필요 없어요 어디 댓글을 하고 뭐 공부하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 돼 아 형이 내려놓은? 내가 내려놓고 짜지! 막 이러면 막 이 니린이를 좋아가지고 우웽우웽! 막 울고 그래 애들 수준이 그래 아니야 무슨 저기서 수준이 그래 콘텐츠가 있어요 오래가지 우리 니린이 들으면 딴거 필요 없어요 내가 댓글이 빡빡 던지고 쭈그렁쭈그렁 빨랑빨랑 뭐 이러면 되게 좋아해 아이 그 순간이지 순간이 그 순간이 3년간이야 예전에 1위 하던데 지금 생각하면 안돼 이제는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픈 동안에 아니 내가 감기만 걸렸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방송을 했을거에요 감기 몸살도 몸살이지만 뭐 오한나고 기침을 그냥 콜록콜록 정도가 아니라 한 번 하면 우웩! 우웩! 이러면서 하고 그렇게만 했어도 내가 방송을 왔을거에요 녹음을 근데 하필이면 스케줄상 이사까지 하느라고 그런데 짐을 내 동생이랑 나랑 둘이 날랐거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아이고 이틀 동안을 형 뭐 만화과 후배들 막 이렇게 평소에 사람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으니 그럴 땐 도와주는 사람 없나? 돈이 드니까 애들을 불러봐라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마사원님이 참 이렇게 검소해요 또 형이 난 또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고 형이 어릴때부터 희귀성 난치 질환 앓고 있잖아 그런거 없는데요? 게으름 터진병이라고 그래서 그 합병증 때문에 몸살 감기랑 겹쳐가지고 그럴까봐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아팠다는 거 나는 희귀성 난치 성병이라고 할 줄 알았어 네가 근데 한 2, 3일을 자빠져갖고 뒹굴뒹굴 굴르니까 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막 이러면서 한 달은 가는 줄 알았더니 어때? 일주일하고 일주일하고 그만했어 야 청취자들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돼 무슨 말이야 저버렸잖아 지금 아니지 아 만약에 막 한 달 이상 가면 배신이지 마사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다 죽는다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돼 우리 마사오라면 업대 약속 일주일 못 간다 했는데 일주일 못 갔잖아 이렇게 사람이 일관돼야지 아 그렇구나 약속을 어떤 의미를 지킨 거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들으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아직도 좀 새소리가 좀 나요 근데 되게 섹시한데? 에이 뭘 섹시해 뭐 볼이란데 섹시하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뭘 하니? 오늘 반성해부터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좀 일주일 또 쉬었더니 사람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쌓인 게 많아요 또 형이 없는 동안에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현장 리서치한 결과다 아부나인 연구를 현장 리서치한 게 무슨 일이야? 어 그러니까 현장으로 직접 가서 어디에 갔는데 시즌1부터 아부나인 연구를 듣던 사람들 한테 물어보는 어 반응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시즌1 때는 웃겨서라도 또 듣고 싶었고 공부도 매우 잘 되었다 슬프거나 잠 안 올 때 다시 듣고 싶을 정도로 시즌2 시작할 때는 재미는 좀 떨어졌지만 일본어 교육 부분이 있어서 다시 듣고 싶었는데 지금은 일본어 부분이 너무 줄었고 개편된 거는 너무 길다 우리가 1위를 업데다 하는 거는 어 그래서 잡담을 줄이고 정말 재밌는 것만 살리면 좋겠다 한 편당 30에서 35분 정도 하면 좋겠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 짜지 그러면 왜 좋아한다니까 무조건 짜지라고 하면 좋아하는 게 어딨어 1인이들이 그래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얘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어 시사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사람들이 아부나인 이용구에서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회 시사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게 주가 되고 프로그램 정체성이 흐려지는 기분이다 그건 다른 데라서 들을 수 있다 어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부나인 이용구에서 기대하는 건 병맛 개그 색들이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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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좀 그것만 들어 어 그 다음에 재미 자연스러운 공부인데 그게 이제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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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조금 늘어진 기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요런 의견이 있대 이제 시사 얘기는 하지마 뭐 얘기했잖아 자기가 욕심부려서 맨날 네 그렇죠 다른 방송 만들어서 하나로 그냥 딴 걸로 하자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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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얘기는 하지마 국회의원 보장 출신이라고 말이야 시사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짤려서 한이 된 거야 네 그리고 뭐 시즌2는 아 맞다 너 전에 방송에서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네 뭐 너 내가 잘 못하고 다닌다 그랬지 잘 못하고는 뭘 잘 못해 섹스 아 아 그게 아니라 그거 트윗에서 애들이 나한테 맨션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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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인도완타님이 그랬었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사오님은 일주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이다 하지만 나는 형이랑 차를 자주 타고 다니잖아 그리고 그 옆에는 형의 주인님도 타잖아 주인님께서 그때 그랬잖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그게 내가 집에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는 이렇게 알아들었대 마사오 형이 한 달에 형수를 위해서 요리를 몇 번 해주냐 나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준다 그런데 아이고 무슨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음식 요리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섹스가 아니라 빨리 정정해주시고 사과해주세요 새로만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내 청취자 사과해주세요 그리고 정정해주세요 나는 들은 대로 팩트를 전달했을 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조종자께서 되게 피식 웃으시면서 한 달에 한 번을 할까 말까 그 정한 거 정정하라고 빨리 내가 죽겠다고 그게 뭐 중요해? 그게 우리끼리도 아니고 술자리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맨션으로 안 서요? 이러면서 쓴다고 알았어 정정했고요 정정했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북민 사과해주세요 대청취자 사과해주세요 저는 그 조종자분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알았어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즌2 메일업대 개편에서 사라진 건 둘이 서로 순간적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놀리면서 터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확 줄어들어서 아쉽다 일본어 분량도 줄어서 자연스레 공부되는 맛도 줄었다 야 니 주위에는 다 범생이들만 있니? 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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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니린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공부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지 이제 막 서로 빵빵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줄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니린이 상위 1%도 안 되는 아니 하위 1%도 안 되는 공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알겠고 알겠고 어 나는 오늘서부터 놨어 내가 아프면서 내 안에 뭔가 툭 끊어졌어 결계랄까 섹스 이 선을 넘으면 구속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섹스 너는 또 경찰서 간다 이런 거 있잖아 섹스 난 경찰서 가서 진짜 가기 싫거든 근데 그런 무의식적인 결계가 아프면서 툭 끊어졌어 어 그래? 그래서 난 어떻게 될지 몰라 막 할 거니까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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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약간 무섭다 우리 니린이들은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자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반성회 네 켜노 한세깐 한세깐 그렇죠 한세깐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저번에 마사오님이 이슬람 여성 이름을 몰랐잖아 슈아님이 엄청 많이 적어주셨더라고 나즈마 나즈마 와르다 하비바 와르다 충실해지고 충실해지는 것 같아서 매일 방송 대표는 참 마음에 들어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기분이란 킷킷 근데 일주일 못 갔죠 얼마나 일관성이니 신뢰를 저버리면 안 돼 저는 우리 니린이너분들과의 겉으로 드러난 약속이 아닌 그 이면에 우리끼리 아는 그 신뢰 그걸 철석같이 지킵니다 이거를 일본어로 안목구노 료카이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목적으로 약속된 사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안목구노 료카이 근데 방송 타이틀도 니홍고인데 니홍고가 한마디도 안 나와서야 이런 말 의외로 많다고 귀차니즘 대마왕 마사오님께서 한 문장짜리 일본어는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에 한 단어만이라도 안 될까요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방송인데 진행자들한테 일본어 좀 가르쳐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 이게 뭐야 바람직하지 이렇게 공부라는 건 우리가 처음에서부터 백날 천날 여기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전에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청취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아 노린거다 그렇죠 가르쳐주세요 이게 선진학습법 이걸 전문용어로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잘 갖다 붙인다 자 다음 어 근혜야동이라고 이거는 말해도 될런지요 괜찮아 난 놨어 그분의 이름을 야 이분도 민호르시구나 품본이랑 이름까지 해서 그게 누군지 올려주셨는데 내가 지난 회에 얘기했던 이쪽 동네에서 절대조놈하고 닮은 할머니 출연한 작품 그걸 우리 민호르시가 대신 올려줬구나 아이고 사진까지 올리셨는데 정말 닮으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브라인 영국 클럽 가서 확인하셔야겠네요 클럽에는 품본하고 이름까지 이름은 난 몰랐는데 이름까지 있네 나츠 사사모토 나츠 사사모토 네 알겠습니다 자 밑에 댓글도 있어요 글도 있어요 판사님 이 글은 제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우리 집 고양이가 올린 것 같습니다 민호르에 집 고양이가 올렸군요 자 다음 오 이분은 아 맞잖아 그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붉은수염님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씨 인터뷰까지 올렸는데 사실을 말해도 죽돌림이 믿지 않았던 걸 보면 마사우상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에게 세간에 떠들썩했었어요 또 인터뷰까지 올려주셨네요 근데 민호르에 야 너는 일 안하니? 뭘 이렇게 댓글을 많이 얘 거 싹 빼 마이넘버는 또 뭐야 아 저번에 우리 마이넘버 얘기했었잖아 그 뭐야? 아 그 민호르에 말씀해 주셔서 올렸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어 작년 5월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정책장관이 마이넘버 카드 도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락밴드 예스노 키워미 오토메의 노래 와따시가이 와따시자나이노 나 이외엔 내가 아니야의 후렴구를 부르며 브리핑을 시작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민호님이 동영상을 올려줬는데 이거 클릭하니까 민호님이 동영상을 올려줬는데 이거 클릭하니까 그분이 이 노래 가사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더라고 와따시가이 와따시자나이노 나 이외엔 내가 아니야 마이카드란 걸 했었어 우리가? 그게 뭐야? 아 그거 했었잖아 이게 마이넘버라고 일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해서 세금을 늘리려고 한다고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었어 별걸 다 하는구나 한 거 좀 기억해 그걸 난 기억을 못하지 그러니까 아파서 삭제된다 고열에 삭제된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슬픈 게 댓글이나 질문 양이 엄청 늘었다 그랬지 네가 타보면 맨날 그놈이 그놈이야 그리고 또 집지 않는 집고랬네 마사오옹 40X 살이셨다니 44살 이제 마사오 교육자님 마사오옹이라고 불러야 할 듯 아 그러게요 마사오님 나이를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셨나 보네요 진짜? 왜? 그리고 형이 좀 의외로 동안이잖아 되게 되게? 피부도 좀 신기하게 좋고 알았어 자 다음 원피스 베티시분이 가입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일본에서 6년째 살고 있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아부나인 이용구를 듣기 시작한 건 2년 전쯤인 것 같네요 듣다가 마사오사마가 트위터를 하신다는 걸 알고 트위터도 가입했고 트윙여화 됐습니다 크크 그 알실에 출연하신다길래 찾아봤다가 종북 좌빨이 됐습니다 크크 텔레그램 채널 쓰신다길래 가입했다가 카카오톡을 버렸고요 크크 이제 딴질보까지 와버렸네요 전 이제 뭐가 될까요 이미 애 둘 딸린 유부남이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피스님은 나랑 트친인데 내 일본에 가면 숙식을 걱정 말라고 장담을 했어 나한테 재워도 주고 삿개에다가 술도 산다고 저도 이분 트윗에서 봐서 같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좋은 걸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PS가 인상깊네요 일본에서는 품번 따위는 외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작의 예고편조차 다 볼 수 없거든요 외장하되 야동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성진국의 위용이에요 일본에서 사시니까 이게 진짜 지상낙원 뭐 지상낙원까지야 아니 근데 일본에 있는 형들도 와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다운로드 받는 걸 알아요 자기들은 돈 내고 사니까 배 아프지 저보고 부탁을 해요 막 적어와가지고 나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암호 같은 거 영어랑 숫자 이런 거 적어가지고 뭐 이러고 다운받을 수 있냐고 참 형들이 나의 소개시켜줘야지 자 어? 새롬이 관련? 이건 내가 읽어야지 새롬이가 투입되고 나서 새롬이 관련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를 보면은 야 첫 글부터 닉 봐라 닉 깊은 삽입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님 성년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근 3주 동안 그렇게도 안 올려주시길래 마사님이 엄청난 계략을 마련하느라 늦어지는 줄 알았는데 수박 꿰매고 오신 우리 성년님들을 영입하시다니요 수박 꿰매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이니? 머리 응급실에 갔다 왔잖아 아 급한 마음에 오프닝 20분 먼저 듣고 왔습니다 마사님 가업거래에서 왔다고 우리 성년님 갈구지 마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 죽돌 불편집장님도 화이팅입니다 근데 정말 매일매일 한 편씩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뭘 당연해 처음부터 깨졌는데 그렇게 결의를 다져놓고서 아니 그건 신뢰 문제고 이제 또 잠깐 가야지 응 그러면서 새롬이 관련 그게 많이 왔더라고 너 인기 좋으니? 오 새롬이 인기 좋아 그럼 우리 청취연이 네가 영향 좀 끼치나? 저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다가 가야지 자 나타샤1PD님 오셨다고 해서 글씁니다 TN님 마치 새로운 개그의 지평을 접한 듯한 웃음소리가 방송 중간중간 들리네요 죽돌님 마사님께서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 우리 방송은 파일럿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가옥걸이 더 세지 않냐? 수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내가 가옥걸 한번 나가봤잖아 그런 천박하고 저질스럽고 그런 쓰레기 같은 방송은 내가 유사일에 본 적이 없어요 겪은 적 들어보면 듣도 보도 못했어 야 형이 그런 말 하니까 나 앉아있다가 방송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화장실 가서 귀를 씻은 거야 귀를 씻어내고 눈을 씻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뜸 뜨고 내가 관장약을 먹고 관장약을 또 왜 먹어? 속을 씻어내려고 그리고 그날 입었던 거 다 불태우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방송이더라고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공부질문 관련이라서 나중에 곤나칸지 시간이랑 또 니이미 시간에 섞어서 한번 잘 해볼 거고요 팟빵에서는 마사오 님이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댓글이 좀 달렸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청우 님 마사오 밤길 조심해라 당신 상도동 산다던데 나도 상도동 산다 밤길에 만나면 백허그 해버릴 거야 나 남자다 진짜 조심하는 거 아니야? 와 이제 나는 웰빙마트 알아요? 장승베기 사거리에 거기에 이제 장포로 이렇게 쓰레빡질 끄고 나가잖아 근데 누가 뒤에서 남자가 훅 깨어나면 얼마나 열받겠냐 조심해야겠다 어 그리고 아아 아아 발절연님 짤막한 것도 좋은데요 새로민이 말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해봐 누구시라고요? 아아 아아 발절연님 아아 발절연님 뭐 이런 거요? 어? 새로민이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새끼가 흘렀어 너 이것도 다시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정답게 다정스럽게 불러줘 봐 불러드려 봐 아 발절연님 정답 이거는 조선시대 같으면 유곽 이런 데서 들리는 유곽이란요 이런 데서 들리는 듯한 소리인데 다정스럽게 다정스럽게 아니 제 최선의 표현이에요 아 새로민이가 왜 이렇게 남자 청자분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댓글 끝났나? 뭐 그리고 막 이제 방송 매일 매번 올릴 때 보니까 이러다 1위 하면 우야꼬 크크 새로민이 멘트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새로민이의 귀여운 웃음소리에 그만 심쿵해버렸네 두 달 간다 두 달 어? 근데 방금 전에 아아 발절연님 한 번 더 남겨주셨습니다 김군 얘기는 살짝 미스 사망설도 있고 한데 좀 그래요 무슨 얘긴지 뜬금없이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나한테 김군이 누구야? 아 근데 니임이 할 때 IS 얘기 나오면서 김군 구하러 가고 했었잖아 아 그 김군? 그래 계속 사망설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한 번 검색하고 찾아봐야겠다 바꾸지 뭐 이런 의견이 있다고 이미 방송은 나갔다고 그러니까 바꾸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의 반성회 오늘도 반성할 건 없나요?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천 그리고 주진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 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고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자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반성할 게 너무 없는데? 코너를 만들어놨는데? 반성할 건 없는 건 둘째치고 아니 반성이야 늘 없었지 할 게 없었지 완벽한 방송이니까 없었지? 없었지 없었지 근데 오늘은 댓글도 재미가 없다 아니 재미가 없는 게 이거 같이 봐야지 맨날 내가 정리하면 형이 미리 봐야지 뭔가 합이 되지 안 보고 맨날 이런 거 클럽에 들어오라니까 그러니까 진행자 예의가 있다고 예의 또 이러면 형이 또 일본어로 하면 내가 레이기 해주고 지스로 셀프로 잘하네 이게 합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합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자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댓글들이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사연도 없고 또 임팩트 있는 게 없어서 또 청자 탓이야? 그렇잖아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다 니린 이 탓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뭔가 본말 전도된 것 같은데 픽스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우린 이대로 그냥 자 오늘 여기까지 이러면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내가 긴급 투입돼서 픽스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난주의 삶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땜빵으로 갖는 건 어떨까 야 형 되게 좋은 아이디언데 그거 방금 전에 내가 밖에서 한 말 있잖아 이게 나의 역할이지 너의 의견을 받아서 내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건 형이 최고인 것 같아 지난주 삶에 반성할 게 있나? 일단 고해성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고해성사죠 지난주에 우리 각자 새롬이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 셋이서 지난주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걸 고해성사처럼 고백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때우자 때우자 댓글들이 너무 형편없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낸 의견이니까 하지만 내가 내 것처럼 포장했으니까 그러게 그러면 형 의견이니까 좋아요 그렇죠 근데 큰일이다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 아팠어 맨날 그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은 너부터 나는 지난주에 마사오를 반성해 아 그래? 네가 나를 반성해? 나는 항상 형을 반성하는 삶을 살아 아 그래? 왜 왜 왜 반성해? 이상하게 형이 뭔가 잘못하거나 형이 방송에 늦거나 이러면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건 논리적으로 맞잖아 아 뭘 논리적으로 맞아? 네가 날 케어해야지 본인이 본인이 아팠으면서 자기관리해야지 매니저 역할이 나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어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네 그렇지 지난주에 반성할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진짜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완벽하게 살았다면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방구를 꼈다거나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방구 일본어로요? 오나라 오나라 이거 아는 사람 참 의외로 많은데 또 모르면 되게 신기해 진짜? 왜냐하면 그 저 대장금 오나라 오나라 그냥 뭐지? 노래 잘 모르겠다 뭐 재밌는 건 많죠 그냥 금방 생각나는 거는 조카 우리 있잖아요 그 등장인물 조커라든지 트럼프의 조커를 일본말로 하면 조카 아 조 그렇죠 조카 여러분 정말 발음이 죽돌이 발음이 정확한 거면 되죠 일본인들은 걔 이름이 뭐였지? 히스레저 맞나? 히스레저 유명을 달려야 어떻게 잭니콜슨의 조커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또 갑분이 넘어서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죽어버렸지 히스레저 의 역할 인 조커 실제로 일본인들은 조카라고 합니다 네 조카 너무 너무 좀 장음이 있잖아 네? 조카 조카라고 합니다 네 조카 우리 각자 닉으로 진행을 할까? 응 닉 다 있잖아 나는 리들러 리들러? 어 퀘스천맨 배트맨 아 그리고 너는 캐드멈 어 좋다 어 그리고 너는 조카 여기서 한 번 먹네 나는 또 뭔 얘기가 했는데 괜찮지 않나? 아니야 싫어 알았어 우리 조카 안해드나? 뭐?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삶을 반성하라니까 형밖에 없다니까 진짜? 마사오 한세이십마스 진짜? 응 하늘 우러러 응 너 또 바쁘게 살고 우리 직원들한테 상처 준 적 없어? 어 딴지부 기자들한테? 웃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응 나는 좀 평판이 좋은 편이야 그래? 왜 웃기는데? 야 바쁜 전에 바쁜 전에 호소리가 이거 효과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쫙 밑에서 끓어오르는 허허 아 그래? 아 그럼 뒤에서는 아니니? 난 난 뭔지 알았는데 우리 부편집장이 딴지부 편집부 내에서 우라 뒤쪽 평판은 이렇군요 평판 일본어를 효과음 그렇죠 우라노 효과음 이 처참하다 효과음 아니지 죽돌노 죽돌노 우라노 효과음 조카 그건 말다는데 일본어 하지마 조카 괜히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새롬이 지난 한 주의 삶을 반성해보세요 아 저는 제가 이제 춥잖아요 우리 사무실 되게 춥잖아요 특히 편집부 사무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 입구에 난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추워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막 손에 불을 쬐고 그렇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불을 쬐면서 거기 앞에 보면 또 부편집장님의 책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선이 닿으니까 딱 봤어요 아 보니까 그 우리 마켓에 판매되는 니플 커버가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놓여있더라고요 니플이 젖꼭지 아니니? 니플 커버는 뭐니? 그거 가리는 거 그거 그거 왜 일본어로요? 지쿠비 아니 그 젖꼭지인데 젖꼭지를 지쿠비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니플이잖아 니플 커버는 그걸 가리게? 그러니까 왜 가려? 유두 가리게? 죽돌림 자리에 있다는 거는 그게 필요해서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난 그걸 떠나서 그걸 딴지 마켓에서 판다고? 왜? 그거 왜 그걸 사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죽돌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파는 이유가 뭐야 사는 이유가 뭐야와 같은 말이지? 그걸 왜 팔고 왜 사니? 만약에 요런 같은 때 비친 옷 입으면 붙잡잖아 가리는 거 예를 들어서 난림골 안 입고 와이셔츠를 입는데 여름에 얇은 라인으로 와이셔츠를 입으면 남자 같은 경우에 젖꼭지가 보이지 그런 거 가리라고 그거 꼭 가려야 되나?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형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벗고 다녀도 안 부끄럽겠지 내가? 쪼까 개성당 희한하네 근데 그걸 왜 반성해?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죽돌림 자리에 있다는 거는 근데 내가 그 필요성을 관찰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동료니까 어쨌든 몸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죽돌이의 젖꼭지 상태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은 걸 반성한다는 얘기잖아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그리고 그거 내가 올려놓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설령 네가 필요해서 올려놨다 한들 새로미의 주장은 자기가 반성할 일은 그거라는 거야 평소에 너의 젖꼭지에 관심이 없었던 걸 반성하는데 무슨 얘기야 그게 이제 너의 젖꼭지에 집착하겠다 폭탄 선언이네 그걸 쏴야겠네요 우리 새롬이가 앞으로 죽돌이의 귀파키도 아니고 인중도 아니고 치쿠비 니플 젖꼭지에 집착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반성을 했구나 소문에 의하면 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거대하대? 아니 뭐 거대해 나 얘 젖꼭지를 내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고 좀 내려가 있다고 안 내려가 있어 내가 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면 그냥 평범한 젖꼭지 같은데? 다른 거 기억한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아니야 형 내가 제 몸을 자세히 쳐다볼 일이 없어서 우리 집에 오면 다 팬티만 입고 자거든 이상하다 이상하다 알았어 다음엔 내가 유심히 관찰해볼게 그러면 우리 그래 그 새롬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평소에도 우리 서로서로 상대의 젖꼭지에 관심을 갖자 좀 아니 내 젖 정상이야 그래? 발음 중 네 조시 정상이야? 네 저시 정상이야? 조시 정상이야? 아니 아니 네가 그랬잖아 내 젖 정상이야 아니 내 젖 정상이라고? 네 젖 정상이야? 네 말 이상하다 저의 젖꼭지는 평범합니다 근데 조시 정상이든 조시 정상이야? 조시 정상이든 에이 그거는 당연히 정상이지 나이가 몇인데 그게 나이가 어리면 비정상이고 뭐 나이가 늙으면 비정상이고 이런 게 있냐? 그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정상이거나 비정상이거나 하지 않니? 아니 아니 나이 들고 이러면은 발기가 잘 안 되거나 그렇지 힘이 없다거나 빳빳하지 않다거나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건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노인네들은 다 비정상이게 노인네들은 전부 세포가 이렇게 노화돼가지고 다 이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꾸부정하고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지 다 몰라 정상 비정상이 아니야 내 젖 정상이야 조트 정상이야 아니 아 젖이라면 이상하다 가슴이 정상이야 가슴이 정상이야 흉부 흉부 좋다 흉부 정상이야 운동하면 금방 나온다고 나는 아 내가 왜 이런 걸 말하지? 족가 자 오늘 여러분들은 큰 정보 얻어가네요 죽돌이의 족은 정상이다 족 족은 정상이다 아 그것도 이상해 흉부는 정상이다 알겠습니다 흉부 그러니까 뭐 새가슴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슴이 응 정상입니다 내가 군대에서도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vs 아 군대에서 젖을 검사합니까? 아니 그냥 족이요? 아니 그럼 뭐요? 몸이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근육질은 아닌데 어머니도 문호선임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때아님 몸자랑을 하시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새롬이의 지난주에 반성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젖꼭지에 무심한 것을 반성하고 젖꼭지를 케어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반대로 말하면 성희롱을 할 수도 없고 되게 불리하다 짜증이 확 나네 왜 새롬이나 우리 편집부의 여수성 기자들은 여자애들은 우린 남자직원들의 젖꼭지에 너무 무심한 것 같아 반성할 때 얘기를 하고 반대로 내가 새롬이에게 참 무심했구나 이러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저기 M 어디에서 언니들이 와가지고 아브라인 디오고 철폐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야 무슨 장동민 이런 애들 존재가 하면 택도 없지마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행여나 게시판에 그게 또 흘러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예요 열받지 않냐? 뭐 뭐 조까 야 그거 한 번에 생각해도 되는데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계속 써먹고 있어 이게 니가 그게 좋아 그냥 발음이 조커를 조까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니가 발음을 조까 이렇게 하니까 뉘앙스 해지야 조까 원 발음 그대로 한 거지 알겠습니다 형 반성해 그러면 응? 우리 보면 반성하래 이거 진지하게 하는 거지? 네 진지하게 진짜 왜 진지하게 진지하게 완성해 진짜 지난주에 내가 사회 통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내 마음 내 양심에 비춰서 나 꺼리낄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네 일주일이 두 번이면 아니 야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이죠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24시간이죠 그러니까 됐고 되게 까마득한 진짜 영겁의 세월 같은 긴 시간인데 뭐 그렇게 하니까 길어 보이네요 그렇게 긴데 꼴랑 두 개밖에 정말 깨끗하게 사는 거지 해봐요 내용에 따라 다르지 하나는 자위했어요? 그 잘못된 건가요? 몰랐는데? 어머 어떡하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잘못했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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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성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도 보이시다시피 쇳소리가 나고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조금 안 좋은데 기침도 막 나고 밤새 티 내려다가 진짜란 것 같다 근데 진짜 뻗었는데 진짜 진짜 솔직히 신 앞에 내 하드를 걸고 얘기하는데 이를 악물고 나올 수 있었어 사실은 야 야 와 근데 근데 그 아프고 그러니까 몸은 욱신욱신하고 근육도 아프면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감기까지 있고 목 상태 개판이고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녹음을 해야겠다 그리고 왔으면 왔겠지 사실 왔는데 목소리도 막 되게 근데 너한테 우상 변주한 것 같았어요 너한테 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솔직하다 그래서 너한테 전화할 때도 그때 아픈 상태가 이 정도였다면 예를 들면 어 죽 돌아나는데 어디냐 어 아니 아니 딴 게 아니고 이 정도였다면 이게 사실이었다 목소리잖아 아니지 좀 아픈 목소리지 근데 너한테는 내가 어 어디야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아 지금 이랬지 그래 되게 또 헐떡거리면서 일부러 되게 티 나 티 낫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진짜고 이상한 것도 진짜 진짜 죽은 것 같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고 마음은 힘든 게 없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녹음 나오라고 했으면 나올 수는 있었어요 사실은 했잖아 나오라고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렇지 죽겠다고 그래서 쉬라 그랬지 쉬라 그래서 끊고 나서 야 그랬어요 야 그래 놓고서 자위하고 그렇게 되나 지난주에 반성에는 그것도 있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매일 업대를 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일주일도 안 가서 배신해야 우리 니린이들이 그러게 마사오지 안 그랬으면 마사오인가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 적어도 한 개는 확인했어요 마사오님이 아프면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 왜지? 그걸 이제 반성하고요 다음에는 티 안 나게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겠다 이런 반성을 하고 두 번째 심부름을 하면서 심부름요? 이사 이사를 하다가 이사하면서 뭐 살 게 많아요 하다 못해 이사하면서 집 나르는 그 면장갑 있죠 빨간 칠 돼 있는 목장갑 그렇죠 그런 것도 사야 되고 하다 못해 무슨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2만 원을 마누라 몰래 띵 까먹었어요 아 그게 반성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딱 2만 원입니까? 2만 2천 원 2만 2천 7백 원인가? 아 목장갑을 사려고 한 돈을 그걸로 띵겨 아니 그러니까 목장갑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사는데 조금씩 조금씩 띵겨 먹은 게 나중에 이사 끝나고 정산해보니까 내 주머니에 2만 2천 7백 원이 남는 거야 그냥 먹었지 야 형 우리 이거 하면 우리 되게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왜? 다들 시시한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왜? 왜? 좀 큰일 하고 싶은데 나란일 같은 거 하고 제가 이번에 어?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면서 나랏돈 32조 원을 헤쳐먹었습니다 22조 원을 땅바닥 강바닥을 발랐습니다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뭐 몇 조 단위에 하는 걸 좀 더 좋은 곳에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2만 2천 7백 원 띵겨 먹었다고 반성하고 그렇네요 야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린 진지하게 반성하는 거야 진짜 울자고 하는 거야 지난주에 진짜 진지하게 형 제일 안 진지한 것 같아 난 이 이외에는 난 반성할 게 없어 진짜 양심에 꺼리 낀 내가 양심에 꺼리 낀 거 두 가지를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내 양심에 좀 찔렸던 거 딴 건 양심에 꺼리 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지하게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이제 반성할 게 있습니까 예 반성할 게 뭐지요 저 와우산에다 사람을 묻었어 이러면 그럼 안 되지 하지마 그런 거 안 해 자윈도 하지 말고 사람도 죽이지 마 그래? 자윈도 하면 안 돼? 그거는 조금만 해 그걸 왜 내가 네 허락을 안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걱정되잖아 우리는 진짜 계속 해야겠다 뭘 왜냐면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을 딱 죽이려다가도 아 다음 주 방송에서 내가 못 참고 사람을 때려 죽여서 와우산에 묻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브레이크가 되는 거지 아 방송해야 되니까 그렇지 아 그렇구나 이야 차 우리 되게 시시하다 자 지난주에 반성할 거리 몇 가지 있었다 그때는 딴지 일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똥꼭 깁스키를 눌러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자라도 예외 없이 깁스키를 봐야 했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깁스키란 말이 깁스키란 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벙커 깁스키라 저희가 방송에서는 반성할 게 없으니까 이제 반성의 플러스 고해성사 다같이 고해성사를 하자 일주일 똑바로 살자 미리 미리 니들도 게시판에 솔직히 적으세요 안양촌에 누구를 묻었다 뭐 이런 거 대환영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가 괜찮으면 저희가 채택된 것 중에서는 우리가 또 일본어로 조언을 해주는 그렇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괜찮네 그것도 좋네요 일본의 유명한 명언이라든지 그런 거 자위가 일본어로는 뭐죠? 자 이제 헬조선의 미개한 민족들이 노가났죠 비하하우브레 아주 노 낫죠 토일월화수 오일을 쳐놀아요 대체휴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될런지 지금 명절이 쉬는 건가 우리 나라를 떠받들고 계시는 이 나라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기업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자면 아니 설날이라고 공장 안 돌아가요? 뭐 기름 안 써요? 나라 전기 안 들어와? 어? 나라 경제가 멈추나? 사람 여꾼들이 개일처럼 일을 해야지 이 바빨러지들 노력이 부족해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만 더 놀아도 우리 경총과 정경렴 경제 5단체 분들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아마 설날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특근이다 뭐다 해가지고 납품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도 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냥 당일만 노는 데가 태반이고 그리고 또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중 무유로 돌리는 그런 마트들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많죠 우리는 안 놀 거잖아 네? 우리는 안 놀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매일 없대 네 와 씨 우리 왜 그랬지? 미쳤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도 순위가 안 오르니까? 니네 니리기도 탓이다 이게 주변에 일주일에 5명씩 청취자 늘리기 배가 운다고 해야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설이에요 네 설입니다 나라 경제 걱정은 이제 좀 집어치우고 네 쳐 망해라 씨 뭘 쳐 망해 망하면 안 되지 그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경총에서 네 사기를 쳤거든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 네 미 일본보다 37%인가가 더 많다 에 그럴 리는 없지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기사가 떴어어 연합뉴스에 보급통기길래 연합뉴스에 경총의 논리인데 말장난이거든 근데 그 연합뉴스는 따옴표도 없이 기사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대 보도자리를 그렇게 뿌렸구나 근데 그걸 고스란히 제목에 그건 경총 주장이니까 큰 따옴표라도 치든가 그거 없이 그냥 연합뉴스가 그렇게 기사를 냈어요 아니 통계를 뭘로 냈길래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일본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만 뻔하게 난 트윗에서 봤어 트윗에서 봤어 그거 뭐 맞는 거 맞아 뉴스는 맞아 맞아 연합뉴스 클릭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왜 허구인지 그게 무슨 개소리인지는 설날 끝나고 런칭될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 빨 그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면 안 돼 우리 파일럿을 만들고 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해야지 국돌이랑 나랑 시사 업데이트 이슈데이 빨 이라는 시사 팟캐스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한 거는 2년 전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 도망갔어 그러니까 와서 미안하다고 창규야 우리 둘이 짠 거 딴 데서 해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딴 데서 하다가 다시 갖고 왔어 뭐야 이게 맨날 아이디어를 같이 짜고 혼자 맨날 자 정리합시다 얘기가 중구난방이야 우와 서울이에요 진짜 뻔뻔하다 서울이에요 토, 일, 월, 화, 수 5일 동안 쳐놀죠 물론 노는 게 노는 거겠습니까 친인척들한테 시달리고요 시집은 안 가니 장가는 안 가니 내 애는 안 났니 대학은 어떡하니 쌍꺼풀이 잘 됐구나 5만 가지 소리를 듣고 살겠죠 그러게요 아이고 이번엔 저도 내려가면 한 소리 듣겠네요 무슨 소리 아 결혼 안 한다고 아 그렇죠 어쨌거나 누구에겐 고통스럽고 네 누구에겐 즐겁고 누구에게는 쓸쓸한 누구에게는 행복한 네 그런 설날입니다 네 각자 맡은 바 감정 뭐 서럽다 쓸쓸하다 행복하다 그냥 그 당시에 그 기분은 충분히 깊숙이 즐기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진 못해 당연하지 그러니까 알아서들 살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업데이트 정도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을 듣고 더 즐거우시고요 절망적이거나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잠시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늘 멘트 왠지 형 안 같아 죽어라 우와 하시네 자 설날 푹 쉬시고요 네 우리가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매일 업데이트해서 설날조차도 우리는 업데이트를 할 거라는 걸 충분히 어필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양심 있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끝으로 설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발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